관리가 되면 어떤 소리가 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릴을 잘 정비됐을 적에는 반드시 지금처럼 이 정도는 돼야 확실하게 관리가 된 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새 거고 성능이 좋은 릴이라도 관리가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최상급 릴이 상급이나 중급 정도는 릴 정도의 기능밖에 발휘가 안 되는 경우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본인 릴이 지금 이 영상처럼 돌렸을 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바람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관리가 되거나 지금 관리가 잘 됐거든요. 제가 일단은 정비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최재현의 피싱 스토리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애깅철을 맞이해서 오래 사용했던 애깅 닐과 애깅 로드를 어떻게 간편하게 정비하고 이런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세피아 시마노나 세피아라고 하고 이건 세피아 모델이고 그때 옛날에 초보자분에서 관리자 탐법 비롯을 관리가 안 됐네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거 관리하는 걸 다시 한번 시간 날때 찍을 거고 오늘은 빨리 가야 되니까 지금 더블핸들 세피아 릴을 보시면요. 이 손님 거는 사실은 낚시를 갔다 와서 연분을 제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방치를 했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녹이 이렇게 다 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이 핀 릴 같은 경우는 흔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JWT로 충분히 녹을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스프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릴은 거의 새 거예요. 그런데 염분을 제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브가 다 이렇게 녹이 슬어 버렸고요. 파란 녹이 슬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녹이 슬 부분은 뿌려서 녹을 어느 정도 제거해 주고요. 나머지 릴은 지금 오일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일을 주입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들은 이렇게 분리하면 됩니다. 반대 펼도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릴 오일도 두 종류인데요. 이렇게 안약처럼 생긴 오일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처럼 생긴 게 있는데요. 스프레이처럼 생긴 거는 이 안까지 기름을 넣을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는 오일 집 구멍은 없네요. 옛날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안쪽 이렇게 정비해 주시면 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릴은 라인 롤러에 듬뿍 불러주고요. 얘를 제껴 놓고 느낍니다. 지금 보시면 이 릴도 이렇게 녹이 이렇게 썰었습니다.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보시면 워낙에 사용 안 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성능이 나빠진 건 아닌데 보기가 안 좋죠. 이런 부분은 깨끗하게 제거를 좀 해야 됩니다. 보시면 이게 다 제거가 되거든요. 이 부분 싹 제거를 할 겁니다. 오일이 안에까지 스며들 수 있게 베일을 충분히 이렇게 열어주고요. 지금 워낙에 녹이 많이 슬었네요. 녹이 많이 쓴 부분은 녹제거제 또는 윤활제로 조금 뿌려서 녹을 제거하고요. 노브는 처음에 뿌려 넣다 보니까 녹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쑤시개 등으로 녹을 깔끔하게 좀 제거해 줍니다. 녹 부분을 좀만 이렇게 좀 불려 놓으면 금방 제거가 되거든요. 이제 제거가 됐고요. 그 릴 안쪽을 어떻게 닦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지금 녹을 좀 제거하는 단자라 보통 베일을 제거해 놓고 나간 다음에 이런 천으로 한쪽을 넣어서 이렇게 닦아주면 구두 닦듯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늘려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스프를 빼고 안에 구석 있는 부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녹제거제를 뿌려놨던 거는 지금 녹이 다 닦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녹제거제를 뿌리시고 나면 지금 뒤에 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폈던 이런 녹들이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안 되실 적에는 이렇게 이쑤시개 등으로 지금 다 제거가 되고 있죠. 이렇게 다 제거시키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예 새것 같은 일이 되니까요. 노브는 싹 닦았습니다. 그래도 구석구석 이쑤시개 이용해서 녹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돌리시고 워낙에 기름질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충분히 뿌렸기 때문에 이렇게 돌리면 기름이 좀 튀어나갑니다. 튀어나간 기름 잡으시고 이 정도는 관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돌리실 때 비행기 프로필라처럼 이 정도 돼야 릴 정비가 제대로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정비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더블 핸들인데요. 핸들 부분에도 오일을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꼭 애깃릴이 아니어도 상관없겠죠. 일반 릴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관리가 완벽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름수건 항상 제가 마련하시라고 했잖아요. 하나 정도 기름으로 도포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됐습니다. 일단 하나는 끝냈고요. 나머지 하나는 지금 세릴인데요. 나스키입니다. 나스키 신품인데 이거는 워낙에 새거다 보니까 안에 기름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래도 주입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는 김에 똑같이 오일을 주입하고 관리가 되는지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입형 오일은 이렇게 그리고 스프레이를 한 번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노브가 들어가는 이 스프 안에도 구리스보다는 이렇게 스프레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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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뿌려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리스를 바르면 오래가긴 하는데 찐덕찐덕 해가지고 오히려 보기도 안 좋고 나중에 면봉 등으로 닦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자주 정비만 해주시면 관리에는 더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충분히 오일에 스며들도록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일을 주입이 되게 하고요. 베일 부분도 면봉이나 이쑤시개 등으로 안에까지 오일에 들어가게 이렇게 주면 좋습니다. 관리가 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 번 보여드릴게요. 릴을 잘 정비됐을 적에는 반드시 지금처럼 이 정도는 대형 확실하게 관리가 된 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새 거고 성능이 좋은 릴이라도 관리가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최상급 릴이 상급이나 중급 정도는 릴 정도의 기능밖에 다리가 안 되는 경우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본인 릴이 지금 영상처럼 돌렸을 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바람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관리가 되거나 지금 관리가 잘 됐거든요. 제가 일단은 정비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애기 릴 같은 경우도 이 정도는 대단한 거죠. 윙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 보여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낚싯대 애기 낚싯대를 또 오래 안 쓰다 보면 가이드링 자체가 녹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고급 폭탄 가이드나 좀 비싼 가이드들은 녹이 잘 안 쓰는데 오히려 10만 원에서 30만 원대 이런 중저가 정도는 지금 보시면 여기도 녹이 쓰였습니다. 녹이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반드시 바닷가에 갔다 오시고 나서 또는 애기 낚시를 하시고 나서는 그때는 오일까지 뿌려줄 필요는 없죠. 염분 중화제 지금은 이제 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이드링에다가 녹제거를 하고 있는데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는 탑사에다가 염분 중화제 충분히 두 번 정도 뿌려서 염분을 확실하게 제거해 주시고요. 가이드링도 염분 중화제를 반드시 이렇게 뿌리셔서 녹이 피는 일이 없도록 지금 1년 동안 바닷가 갔다 오시고 나서 염분 중화제도 안 뿌려 놓고 이렇게 방치하다 보니까 녹이 다 틀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녹을 좀 제거하고 이런 데 보시면 녹이 틀었거든요. 그럼 그분들 이런 식으로 아주 심하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닐보다는 낚싯대가 심하지 않네요. 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수건으로 닦아서 관리하시면 거의 대성능을 찾을 수 있는 낚싯대가 되겠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애깅 마리수 철이죠. 사이즈는 감자나 고구마 정도 또는 킬로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마리수가 많아지는 제주도 가을 애깅 낚시에서 오래 두었던 애깅 밀과 애깅 낚싯대 로드 녹 제거하거나 간단하게 다시 새 것처럼 이렇게 정비하는 방법 소개 드렸고요. 이제 막 구입한 새 리리라 하더라도 지금처럼만 이렇게 정비를 기본적으로 해주면 굉장히 성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현의 피싱 스토리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